오늘은 함수와 메소드, 클로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코드블럭을 함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매개변수로 데이터를 제공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턴값이 있기도 합니다. 리턴값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고요. 먼저 용어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변수, 파라메타, 인자, 그 다음에 아규먼트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뭐 굉장히 논란이 많죠.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운영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위키에서 제가 파라메타로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여기 C 언어에서 이제 메인 함수가 있고 fun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우선 fun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것을 함수를 정의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게 이제 리턴값의 자료예요. 리턴값이 없다는 뜻이죠. C 언어에서는. 매개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파라메타, 파라메타가 들어오면 그걸 그냥 출력해라. 이런 간단한 함수고요. 메인 함수에서 이제 fun 함수를 이렇게 호출합니다. 이런 거를 함수를 call한다, 호출한다 그러고요. 요기 지금 파라메타로 값을 넘겨야 되고요. 그 10을 여기다가 지금 넘겨서 이쪽에서 아마 10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를 정의하고 이럴 때 요기 파라미 라고 쓰는 것과 10이라고 쓰는 게 있는데요. 요렇게 함수에 넘겨주는 값, 걔를 바로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지금 표준용어로 아규먼트라고 얘기해요. 뭐 예전에는 사실은 지금도 이걸 이제 실제적인 매개변수다. 그래서 actual 파라메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아규먼트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뭐 인수인자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뭐 사실 큰 넘겨주는 값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마도 예전부터 일본에서 나온 책들을 가지고 뭐 생각 없이 다들 베껴 써서 그런 거라서 저는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영어로 아규먼트라고 합시다. 다른 언어에서도 표준으로 다 아규먼트라고 얘기해요. 자 함수로 호출할 때 넘겨주는 실제적인 값을 아규먼트라고 하고 그 함수가 그 아규먼트를 받을 그 값을 매개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매개변수 파라미터는 뭐 제가 표준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자라고도 하는데 인자라는 말도 정체불명의 말이라서 쓰지 않겠고요. 보통 예전에 이제 형식 매개변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호출할 때 사용하는 값은 아규먼트 인수라는 말도 안 쓰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받을 때 함수를 정의할 때 만드는 이 변수를 매개변수 파라미타라고 한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요. 여기 자판기 함수가 있고 자판기 함수에서 동전을 내가 이렇게 넣어줘... 동전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동전을 넣어줘야 되는데 내 지갑에 지금 동전이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 그럴 때 이제 개를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굳이 이제 한글로 얘기할 때는 요즘 전달인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던데 그냥 저는 아규먼트라고 하겠습니다. 입력시켜주는 실제적인 동전을 아규먼트 자 그러면 이 동전이 자판기 안으로 들어갈 때 받는 값은요. 매개변수라고 그래요. 매개변수 자판기 안에서의 동전은 이제 매개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노는 거고요. return 값이라는 건 알죠. 이렇게 함수에서 튀어나온 값을 return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메소드라는 얘기도 있는데 특정 클래스나 구조체나 열거형 내 함수를 이제 메소드라고 그래요. 원래 함수인데요. 함수인데 그게 이제 클래스나 구조체나 열거형 안에 들어가면 걔를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이제 C 언어나 이런 데서 열거형들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는 함수를 못 쓰거든요. 열거형들은 이제 이렇게 변수들만 쭉 모아놓는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스위프트에서 열거형은 함수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때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클래스 안에서 선언을 하면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펑션은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얘기고요. 그 함수가 클래스나 이런데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위프트에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요. 펑션의 약자로 펑크로 시작해요. 펑크.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쓰고요. 괄호를 열고 매개변수 이름 콜론 매개변수 데이터 타입 컴마 쭉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괄호를 닫은 다음에 매개변수들은 괄호를 닫은 다음에 화살표 arrow operator 그 화살표 환산자를 쓴 다음에 반환값을 쓰게 되어 있고 이제 중괄을 열고 닫고 해서 함수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반환값은요. 반환값이 없으면 보이드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보이드라고 쓰고요. 여기 꺽쇠 보이드는 통째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반환값이 없는 경우에는요.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C나 C++에서 사용하는 Hello, Say Hello라는 함수인데 매개변수가 없으면 빈 괄호를 열고 닫고 하면 되고요. 리턴값이 없다는 뜻이죠. 요렇게 해서 C나 C++에서는 반드시 세미콜론 해야 되죠. 자 Swift에서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무조건 펑크라고 써요. 펑크 함수를 만들 때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쓰고 괄호를 열고 닫고 합니다. 매개변수가 없으면 뭐 다른 언어에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매개변수가 있으면 많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요기에다가 원래는 화살표 보이드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화살표 보이드는 리턴값이 없을 때는 화살표와 보이드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간을 열고 닫고 해서 스윕트에선 프린트함수 없죠. 프린트함수 이용해서 여기 세미콜론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안 쓰죠. 자 이렇게 매개변수가 없을 땐 이렇게 하고요. 매개변수가 있을 때는 자 역시 펑크 메시지 함수 이름이고 요렇게 매개변수가 있을 때는 요런 식으로 콤마로 해서 두 개가 있는 거죠. 뒤에다가 자료형을 써요. 스윕트에서는 다른 언어와 다르게 자료형을 콜론 다음에다가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티저 에이지 이렇게 다른 언어에서는 쓰지만요. 스윕트에서는 에이지 콜론 인티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써요. 반대로 자 여기 지금 스트링형으로 하나가 네임이라는 애가 들어오고 아까 이런 네임을 파라메타라고 한다고 했죠. 파라메타 파라메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애가 리턴값이 스트링이다 라는 거죠. 이름과 에이지를 받아서 걔네들을 요렇게 한꺼번에 문자열로 만들어서 그거를 문자열 형식으로 리턴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보통 다른 언어에는 리턴값을 리턴값을 자료형을 앞에다 쓰잖아요. 근데 스윕트에서는 요렇게 화살표 뒤에다가 리턴형을 써주게 되어 있고요. 화살표 다음에 화살표랑 뭐가 없다 이러면 여기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화살표 보이드가 생략이 되어 있다. 리턴값이 없는 함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펑크로 시작하고 함수 이름 그 다음에 괄을 열고 닫고 중괄을 열고 닫고 해서 프린트 헬로라고 썼고요. 물론 여기 사이에 생략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것을 함수를 정의한다.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함수를 사용을 하려면 불러야 되겠죠. say hello 나와 중괄을 열고 닫고 이건 똑같네요. 다른 언어에 쓰는 것과 이걸 호출, 콜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세미컬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당연히 생략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c언어나 java, c++, c++ 이런 언어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Swift 함수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언어들은 이제 함수 이름이 있고 매개변수가 이렇게 쭉 오고요. 자료용이 앞에 오죠. 그 다음에 변수명이 뒤에 오고요. 자 그 다음에 return x 더하기 y 한 게 인티저로 리턴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c++, java, c++ 다 마찬가지죠. 앞에 뭐 state기니 public이니 뭐 이런 게 붙을 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놓고 정의했고요. 그걸 호출할 때는 이렇게 아까 얘네들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argument 그렇죠. argument고요. 그 다음에 x, y는 파라메타 매개변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Swift 함수로 만들 때는요. 무조건 func를 써요. 함수 이름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바꿔줘야 되겠죠. 인티저 x가 아니고 x콜론 인티저 쓰고요. y콜론 인티저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자 이 리턴 값의 자료용을 여기다 써줍니다. Swift에서 자료용들은 다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얘기했었죠. 이 자료용들도 사실은 구조체로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똑같죠. 세미콜론만 없어졌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호출할 때 굉장히 다릅니다. 호출할 때 어떻게 다르냐면 10,20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x콜론, y콜론을 먼저 써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언어랑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x콜론, y콜론 써줘야 된다. 이걸 모르면 Swift 문법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요.